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장 모집이 시작되는데 반드시 가입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규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는 23일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포항사랑상품권은 한마디로 긴급 경기 부양책입니다. 포항시는 해당 상품권을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10% 할인해 지역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데 이 말은 곧 상품권 판매가의 10%를 포항시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가맹업소와 비가맹업소 사이에 사실상 10%의 가격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맹점에서 6천 원짜리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실제로는 5,400원만 내는 셈입니다. 또 포항사랑상품권은 수수료가 전혀 없고 업주가 상품권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사흘 안에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시에서 좋은 취지로 상품권을 발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상가연합회에서도 회원들에게 가맹점 가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액은 1천억 원인데 1천억 원이 모두 할인가에 팔릴 경우에 포항시가 예산 100억 원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음식점에서만 사용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식당, 유명 브랜드의 옷가게는 물론 주유소와 정비소에서도 쓸 수 있고 사용 기간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어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혜택이 큰 만큼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 기업이나 관변단체에 상품권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일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